ㄹㄹㄹ 요정들면 되나요? 소리 괜찮나? 뻔했지? 키가 뭐야? 키가 뭐야? 아니 아 이거 봐 오케이? 아 이 게임이야 부모를 사자라 아니 왜 키보드가 안 움직이냐 이번에는? 잠시만요 본 김에 보고 갈까? 왼 초록색 삼각형이 요거구만 오케이 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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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 초록 오케이 아 이 게임이야?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운받아지던데? 보물을 찾아 아 이거 잠깐만요 야 이거 키보드로 어떻게 하냐? 어이 되나? 레디 고 어 어 어 어떡하지 어이 스띵 레디 베 komen 어이구 자꾸만요 오른쪽 위에 아래 이렇게 돌리면 되는거 아닌데 왜 안돌아가네 어 돌아라 돌아라 어어 아 잘해 야아 돌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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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돌냐 답답해 죽겠네 돌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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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어 이거 어떡하냐 하니 억울하네 소라 빨리 뭐하는거야 어... 어어... 아니... 어... 어떻게 돌리네요? 미치겠네... 어... 어어... 도라라 도라 아 답답해 죽겠다 어떻게 돌리냐 화난다 화난다 이거 어떡하냐 아니 이걸 넘어가야 다른게임을 할텐데 이게 뭐하는지 모르겠어 어 됐다 와 점점 나아지고 어 깼다 아 노력하던 자 포기하지 않으면 다 깰 수 있는거 같아 고품하나 얽고 500원을 이룰까 아 이것은 보물을 찾아가라는 게임입니다 뭐 뭐 뭐 오시오 뭐 뭐 뭐 오시오 오케이 13인조 컴고 천상금 천상금 아 펀칭이 타이밍이 중요 개고수 야지 타이밍이 중요 아 지닐라 깼습니다 아 개고수 야알 아는 핫빙수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는 키보드를 할 수 없는 키보드를 할 수 없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하냐 시간 떼어고 있습니다 갤드 스킬 시간 떼어고 있습니다 아 . . . . . . 이거 이렇게 이거 맛있겠다 크롬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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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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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으흐흠 라이트 업 레스홀스 스테이지 2에 돌담 it 팥빙수만 안나오면 되겠는데? 아 그렇지 사라진 곳은 어디일까요? 3대이면 3곳을 선택합니다 2대 3대 2대 3대 1대 1대 3대 아, 노 데카로 깰 수 있었는데 기구 한 번 가자 기구를 자세히 보는 문제에 답하세요 개 원숭이 되지 개 원숭이 되지 개 원숭이 되지 왜 쭉 요건가 아마 개 황일 50%인데 맞았구만 개 닭 원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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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 닭 원숭인데 왜 개를 눌렀어야지 닭 고양이 돼지 닭 고양이 돼지 닭 고양이 돼지 닭 고양이 돼지 아니 나 왜 운이 없냐 닭 고양이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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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본걸 한번 해봐야되는데 아 잘 못먹어 아 이거 재밌는 게임 발모제는 어떤 병일까요 발모제는 하나뿐 잘 지켜보세요 머리가 안났고 머리가 났고 머리가 났고요 안 났고 났고요 머리가 났고요 머리가 났고요 머리가 났고요 내게 어깨 빙수하면 안된다 불타는 책을 망치로 전해서 사람도 구하세요 뿜빨게임 뿜빨게임 그렇지 어어 뭐하냐 아이씨 망했잖아 뿜빨게임 어어 이걸 깼네 야 눈빨게임이었다 하필 또 적이 나타나가지고 아 이건 못 깼다 아 안되네 아 완전 눈빨게임 천천히 마음이 급해 아 아 이거에요 보물을 찾아라 검색하시면 찾아보셨을 물고기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겠다 이거 되게 어려운데 물고기 가장 앞쪽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어떤것일까요 물고기가 겹치는걸 잘 보세요 잘못 눌렀습니다 실수 물고기 가장 앞쪽에서 치는 물고기 안되네 아 찾았으니 알았습니다이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고? 잘 봐요.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겠군.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자면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가장 앞쪽에 있는게 무슨 말이냐 잠시만요 메모장을 키던 메모장이란다 아 안켜져 잠시만요 이 딱 이해해주기 딱 이걸로 해주면 되던데 그래 렉 먹었어 이따 해야 되겠는데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맛이 가가지고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렉이 심해? 왜 클릭이 안 되냐 이게? 아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맛이 갔습니다 일단 이거 하고 3 6 7 9 6 10 10 12 20 8 10 10 20 어 20일이구나 잘 틀려요 틀리구나 썰어 너무 대충만나요? 거기도 한번 해줘야되지 않겠습니까? 거기도 어렵죠 아 이거 진짜 어렵죠 아 이건 보물을 찾아라라는 게임입니다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하는 게임이지 아아 와아 빡사대 고기가 가만히 있어야 자꾸 움직이네 퇴퇴 맞추면 제일 웃긴 것 같아 퇴퇴 아니 오케 와우 빡쎄 빙수 걸리면 안된던데 퇴퇴 빡사대 빡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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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깜고 빡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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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빡쇼 아까전에 알려달렸던 것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찾는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물고기 간단하게 선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빨강색 빨강이 지나갑니다 누가 제일 앞에 있습니까 맨꼭대기 있는거죠 그 초록색이죠 요걸 찾는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거 이해하셨나요 요거를 찾는게 아주 간단한 설명이죠 맨 앞에 있는거 여기 지나가잖아요 아까 그 게임에 그 게임 했죠 아 이 환영들 어 오케이 이거요 한 30분이면 하지 않나 한승 아 힘들고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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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한번ks다가 되지 않을게요 아 빙소안된다 진짜 안된다 아 모자가 나오고 모자가 빡센데 집중해 으오 빡센대 어허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고개 눌렀네 모르가 원숭이 하려 그래 이 시각의 세 더 레퍼드 그리고 이 시각의 카메라에 대해서도 어 어 아 컸다 저거 하나만 했습니다 아 까비요 아 까비요 이건 보물을 찾아라 라는 게임입니다. 원숭이 한번 해야지. 안해본 게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우 좋고요. 아주 빠른구만. 소리가 아주 좋네. 아 하드윌 리트 가야 되는데. 저 이거 마무리하고 하드윌 리트 해도 되겠습니까? 게임 완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이건 어렵던데. 어렵더라고요. 같은 모양의 속상을 찾아보세요. 이거 같은데? 이거 같은데? 오케잌. 오호헤호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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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기구 한번 가자. 이제 어려워졌을꺼야. 어려운 맛 한번 봐야지. 동네시고 깨끗게 닭돼지고양이 펭귄돼지.. 강아지 펭귄돼지 개 펭귄돼지 개 펭귄돼지 개 펭귄돼지 개 개.. 개닭 펭귄 개닭 펭귄 개닭 펭귄 개닭 펭귄 아! 요건가? 어? 아 잘못 봤나보네 그게 아니었네? 개펭귄 고양이 개펭귄 고양이 개펭귄 고양이 요건가? 아 왼쪽이었는데 뭐하냐? 원숭이 펭귄 닭 어 요런 느낌인데 왜 틀렸냐? 뭐하냐? 아 이게 고양이 돼지 펭귄 고양이 돼지 펭귄 아 좋았습니다 가이 안해본거 한번 해봐야지 남들과 다른 사면체 한개를 찾아라 면색이 다른 것을 찾으세요 어 요겁니다 아 어렵다 이거 뭐냐? 어 헷갈렸어요 어 이건거 같다 초록이 두개인거 같은데 아 헷갈렀다 헷갈렀다 어 이거요 이거요 노란색이 없다 아 헷갈린다 아 헷갈린다 아 헷갈렸라 헷갈렸라 아 헷갈렸라 헷갈렸라 요거 한번 가자 성벽 맞추기 한번 가야지 성벽 맞추기 한번 가야지 초.. 빨초.. 빨초.. 빨초초파 이거고 파빨노 초.. 파빨노 이거고 어 이거고 3스테이지가 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끝일걸 이제 얘 잡으면 안해본가 봅시다 근데 이거 어려워가지고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는 빡스 이거 빡스 그래도 안해보고 한번 시켜야지 주인공 엇 오케이 구출해줬고요 으응 아 이소룡 하왕이 키보드 할 수 있나? 너무 힘들거 같은데 야... 키보드로 되나? 어어... 오케 어어... 오케이 어휴 힘들어 아휴 마세곤 안해보고 또 한번 이건 진짜 힘들텐데 기업은 어 기업은 어떻게 하대? 어 어 어 어휴 어휴 아우 빡세다 아우 귀엽다 아우 느리니까 뭐 이래서 빡센거 안해본 게임 없이 다 해봤나? 스테이지가 어려울수록 어려워지는 법이지 8 12 15 15 15 23 스야 7 11 15 18 20 2 스야 20 20 10 18 20 15 15 15 15 16 15 15 15 15 15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끝인가? 이거 한 번 더 있네? 아 근데 한 번 더 하기엔 너무 긴데? 마지막 한 번 더 있나보다? 어떡할까요? 이거 만결 볼까요? 아니면 그만할까요 여기서? 어떡할까요? 마지막 스테이지 남은 것 같은데 파이널 스테이지 의견 받습니다 파이널 스테이지 아 그까지 하자고 발모 한 번 하자 발모가 재미있어 쉽고 어... 고난이 도군이지 잘 안 써주는 거구나 잘 안놔습니다 다행히 잘 안 써주세요 잘 안 써주세요 잘 안 써주세요 다시 도전해 확실히 라이언드가 어려워지니까 빡세긴 빡세네 아 빡세다 이거 같은데? 왜 끝에 안보여주는거 보소? 헷갈리게 애매하게 들어 안 알려줘 아 빡세다 어우 빡세다 어우 헷갈려 헷갈려 빠르고 헷갈리네 장어말이 아 이건 오반데 지금 너무 빡세지 않을까 지금 하기에는 보통은요? 어? 닿는데? 단거 아니야? 아 아 아 집중해 집중해 오케이 집중하자 아 집중해 아 보모를 찾아라 아무래도 게임 게임 입니다 아 한 번도 안 해 본거 듣고 하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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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쓰 이 above F 출리 빙수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 이거 절대 못겠는데 아 답답해 죽겠네 아 키보드를 한 바퀴를 어떻게 돌리냐 이거를 어우 빡쌌다 진짜 말도 안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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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이 안도네 마지막에 어 처음 해보는거다 F 아이 아저씨구만 날로 먹는구만 F 아이 좋다 어려운 게임이 있으면 쉬운 게임도 있는거지 아이 좋다 날로 먹었대 아 안해본 게임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것도 안해봤네 흠 흠 이지는 아니더구만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어 어렵구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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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bull 에이 눈치챘어 어떻게란 눈치 쉬운 게임은 뭐가 나오는거야? 쉽다는 기준이 뭐지? 제일 앞쪽에서 물고기를 초록? 아 와 겹치는거 못봤어 와 저게 절대였네 아니 겹친질 모르겠어 그냥 내가 눈에 보기에는 딱 이게 제일 앞이었는데 아 아 이거 물고기가 제일 앞에 있는거에요 간단하게 이게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물고기가 지나가요 그럼 요 빨간색이 제일 앞에 있는거에요 어 내 화면에 보이는거 그게 맨 앞에 있는거에요 이해했으니까요 내가 봤을때 바로 보이는거에요 뭐라 그래야되냐 설명이 안되냐 고런 고런 그냥 화면에 맨 제일 먼저 보일만한거라 그래야되네 서로 겹쳐쓰고 서로 겹쳐쓰고 Orion 어우 소리 좋다 짝 올라가는 소리 나만 그런가요? 올라가는 소리가 정말 아 이거는 보물을 찾아라라는 게임입니다 아 잘못 눌렀어요 인질거출 눌렀는데 하아...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 깼어? 말도 안 돼 어우 빡세겠다 땀난다 땀나 땀난다 집 좀 더 집 좀 더 흐흐흥 흠 어우 놓친거 같은데? 아 맞네? 칫 아 흠 으흠 아 아주 아 이 아 아 아 계속 정신을 놓고 하라 집중해 정신을 놨어 좀 뭐하나요 지금 좋았습니다 자꾸 정신을 놓고 하네 눈을 자고 깜빡이어가지고 집중이 안되는구만 집중해 아아아아 이소리 다시 집중해 다시 집중해 아아 이소리 다시 집중해 아아 아아 다 비슷하게 들렸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비슷해 둘이 똑같이 생겼어 이건 딱 봐도 이거겠구만 코가 조그맣네 아 이건 보물을 찾으라는 게임인데 다행히 끝났나 이제 마지막 보스는 라스트 무버트 날아오는 기회를 알아맞히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bippoernesti 뭐야 이 튕긴 분위기 뭐냐 뭐야 아니 마지막 보스를 아니 마지막 보스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결말이 아니 이렇게 열심히 마지막 보스 잡으러 하던데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가세요 미안합니다 씁쓸하네 씁쓸해